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폭염, 무더위,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부대끼는 이 시기도 여러분들 잘 극복해냅니다. 자, 구평 물리학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D100 하면서 여러분 조금 마음 뒤숭숭 했었죠? 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흐르는 것을 어찌할 바는 모릅니다.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잘 타고 갈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은 현명한 우리들의 몫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D90, 어느 시기가 좀 지났지만 또 D90은 좀 남았지만 지금 찍는 시기가 이 D90이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구평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D90보다는 또 D100보다는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죠. 3개월이라는 확보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이 D100이니, D90이니, 조금 더 가서 D80이니.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에게 확보된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작전을 짤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좋은 포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결국 이 포텐을 우리는 수능 날 터뜨려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11월에 의한 구평 물리학원에 대해서 권장 대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래요, 이 구평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죠. 하지만 이 수능 전에 이루어지는, 60일 전에 이루어지는 구평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올해의 수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뭐 출제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의 학습 방해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구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평을 위해서 뭐든가를 이렇게 하던 거를 다 뒤집어 얻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진행하던, 또 계획되고 있는, 진행하던 이런 학습은 좀 강도를 줄이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꾸준과 끈기라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긴 마라톤의 수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그때그때 1, 2, 1 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이 퀘스트를 보고서 좀 생각이 공감이 되고 이러신 분들은 3일 내지 4일 동안 극강 실전 모유고사 또는 퀄 실전 모유고사를 이용을 해서 좀 극강 실무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실전 모유고사를 이용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풉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어, 이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좌절하는 얘기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다행인 거죠. 전만다행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풀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멍난 부분을 냉철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는데, 쉬운 건 틀렸어. 아, 이건 내가 실수야. 아니, 실전장 하면 더 심합니다. 더더군으나, 구평이 아닌 수능장은 이 세상이 아닌 거 알죠? 알던 것도 모르고, 모르던 건 더 모르고, 꼬이고, 헷갈리고. 자, 이것은 바로 실전장 가기 전에 공부할 때부터 실전장을 염두에 두는 준비하셔야 하는데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험을 치르는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풀 수 있어, 이 내용을 알아,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실전장에서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은 시기에 주의할 부분은 어, 이거 딱 만나면 아는 거, 어, 이거 제껴. 이거 할 수 있어, 제껴. 이 제껴는 게 가장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걸 만났다면, 쉬운 걸 만났다면, 쉬운 건 더 짧게, 아는 걸 더 분명하게, 숨 쉬듯이, 흔들림 전혀 없이 밟을 건 눈앞에 오면 밟을 건 밟고 지나가시지 절대 안다고, 풀 수 있다고, 제껴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제 냉철의 판단을 해서 일단 교과적인 내용으로 주제별로 보면 만약에 역학,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운동역학이죠. 운동역학의 그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죠? 이런 운동역학에 대해서 뭔가 좀 다잡아야 되고 뭔가를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바로 뼈대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자, 기특한 역학 완전정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이용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충만감은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아, 어떤 방으로 운동역학이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느냐.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틀, 운동역학 구성, 이 설정의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준비를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운동역학이 아닌 특상이나 연락학이나 전기력, 자기장 자,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요, 기출 사다리 타고 업 이라는 자, 우리 기타업 강좌에서의 기출 문제를 일단 적극 활용을 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흐름이 몸에 배워야 되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이 주제들은 바로 명료하다는 겁니다. 주제가 명료해요. 응용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이 그냥 이제 문제풀이에 지나치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 그러나 자, 기타업에서 볼륨 1, 특히 이제 볼륨 2로 가면서 최근 2개년간의 학평의 신선함이라든가 또 모평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나가면서 확실하게 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역학 부분 그러니까 주제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양자화 그리고 에너지 띠 반도체 또한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회로 그리고 자성체 전자기유도 그리고 3단원의 파동과 정보통신 전체 자, 이러한 비역학 이 부분들에 개념의 결핍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아, 내가 이거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냉철할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실수라고 여기는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몰랐던 건데 그동안 이렇게 넘겨지고 이걸 거야, 저걸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문제를 보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을 때 냉철하게 그것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타업 강좌의 개념 다이어트 이 개념 다이어트라도 충분합니다. 이 개념 다이어트로 짧게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로서 이 비역학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몸에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수특과 수안은요 이 비역학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안 이걸로 개념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 책자 아니죠. 문제집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수특과 수안을 이용해서 이 비역학 부분에서 개념을 채원하게 하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립은 자, 개념 다이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좀 여러분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다와 모른다를 떠나서 문제에서 읽고 사고로 진행하는 그 능력 이것이 수능자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해력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해력은 문장해석력이지만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문해력에서의 문제점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문풀에 대한 지구력 그러니까 이 신문학의 경영도 상당히 지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비역학이 뭐 문항 개수로는 이런 부분보다 많잖아요. 역학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문풀 지구력이나 문해력이 문제 있으신 분들은 로테이션 엔제 볼륨2로서 이것을 무지하게 그래 말 그대로 문제 푸는 습성을 여기서 확실히 몸에 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연습은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작년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기출기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죠. 물론 수특수환도 올해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출기출 그러면 예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난 수능까지 작년 수능까지의 기출을 많이 보고 이게 의외로 올해의 기출에 구멍이 비어요. 그렇죠? 모든 책자들도 작년 것까지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치르고 있는 기출을 은근히 자주 못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한번 해보세요. 삼학평, 사학평, 윤모평, 친학평 일단 문제지와 해설지를 다운받으십시오. 메가스터디 다 다운 쉽게 파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종이로 삼학평, 사학평, 윤모평, 친학평 자, 이것을 다운받아놓고 이제 모두 80문항 되겠네요. 물론 각각은 30분짜리 시험이지만 우리 실전장과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는 장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봤던 문항이기 때문에 이 80문항을 한 번에 한 번에 통으로 제한시간 80분을 가지고 한번 쫙 풀어보십시오. 분명히 아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80문항까지 다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음을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올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못 가더라도 일단 제한시간 80분 해놓고 아 내가 넘겼구나 체크해놓고 그 문항에서 그리고서 이제 비역학은 학평에는 해설지가 있으니까 윤모평의 비역학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이 비역학은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 틀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비역학 해설지로 얼른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요 문항 그러니까 운동역학, 연력학, 특상, 전기력, 자기장애, 중첩 운동역학은 이제 보통 6문항 주에서 한 문항 정도는 쉽잖아요. 뭐 11시 운동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5개, 열 하나, 특 하나, 전기력 하나, 자기장 5, 6, 7, 8, 9, 아홉 문항 정도 되겠네요. 이 주요 문항은 해설 강의를 샘 해설 강의 이용해서 심플지 베스트라고 표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연습 조금 하시고 바로 이제 역시 또 반복합니다. 다운을 그러니까 이 종이 프린트를 3개 이상 받아 놓으세요. 3개 이상 프린트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3학평 4, 6, 7을 80분을 또 제한시간에 놔두고 이제 시침이 뚝 되고 자신이 새롭게 보는 양 문제를 쫙 진행을 합니다. 이때 거침없이 맞든 틀리든 거침없이 가세요. 붐에 틀린 게 나와요. 자 그런 부분을 찾는 건 몰라서 틀리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이 상황은. 몰라서 틀리는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이라는 운영 경영 속에서의 자신이 어떤 부분에 걸리는 것이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덜 틀리고 시간도 줄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80분에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못 맞춰도 조금 시간도 단축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머리 주워 박으면서 틀린 부분 확인하고 다시 또 세 번째로 3, 4, 6, 7을 또 80분 정해놓고 해보십시오. 점점 시간은 단축되고 또 틀린 부분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 문항을 외워서 푸는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겁니다. 왜? 80개의 문항을 어떻게 외우겠니 한 번에? 물론 익숙함은 있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제하고 처음 받듯이 진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의 컨셉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은 결국 문항지에 대한 익숙함, 낯설음의 극복, 그 다음에 자신감, 또 굴러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진행, 이 부분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2일 정도 준비를 하시 바라고 무슨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9평 이후에 이제 60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직 2개월이 남아있다는 것. 9평에서 또 우리 냉정하게 9평 분석과 함께 해결 후에 그때 다시 한 번 또 나누기 바라고 물론 자신이 지금 현재 진행하던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 하나 우리 멘탈 잡고 넘어갈게요. 아, 해보겠습니다. 좋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해봐?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세요. 하고야 말겠다. 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 부르고 울러도 결국 멍투성이가 돼도 불러가면서 역시 단단한 더더욱 단단한 돌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우 강합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우리 확실하게 진행합시다. 자, 고! 계속 진행합니다. 고! 자, 고! 자, 고! 자, 고!